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에서 나사 항공우주국 태양계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폴 윤희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주를 통해서 재미있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5분인데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나사의 화성과 달 탐사에 가는 건데 사실 저는 나사의 엠베서르지만 이게 제 배치고 하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나사의 입장을 모두 대변하는 건 아닌 저의 사견이 들어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저도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목차가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차를 한번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은하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아폴로 달 탐사에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구 탐사 그 다음에 새로운 달 탐사 아르트메스에서 간약하게 소개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화성 탐사 그 다음에 이 탐사들이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주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밀키웨이 저희 은하계죠. 우주에는 정말 수십억 개의 이런 별의 집단인 갤럭스가 있는데 그 중에 저의 이야기는 우리 은하계에서 보시게 되면 바로 우리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바로 여기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저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여기서도 한 동네, 우리 태양계 한 동네 이 행성, 우리가 있는 지구와 달과 화성이 돼서 오늘 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로 조그만 이곳에 있는 곳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와 달과 화성인데 한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보면 여기가 한 1 정도 생각하면 화성은 한 2분의 1 정도 되겠네요. 그 달은 한 4분의 1 정도의 지름을 갖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건 이게 뭐냐면 지구에 비해서 중력이 약하다는 거죠. 저거 생각할 때는 나중에 달이나 지구에서 돌아올 때는 화성이나 달에서 지구로 돌아올 때는 에너지를 들 써도 된다는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중력이 약하니까 빨리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아마 지구로 귀환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는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나사 어디에 있어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나사는 미 전국 10개의 가장 핵심적인 필드 센터라는 곳이 미 전국 각지에 문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어떤 로봇 화성 탐사소는 제가 살고 있는 로스엔젤스 근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탐사는 휴스톤에서 훈련을 많이 시키고 발사되는 플로리다에 있는 곳에서 많이 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지의 전문적인 그런 분야들을 담당해서 함께 나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러분이 수많은 나사 탐사를 보는데 이걸 이해하게 되시면 큰 이해를 하시게 될 것 같아요. 나사의 탐사라는 어떤 글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작품을 쓰게 된다면 그 작품의 주제가 있잖아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 해나가죠. 나사는 어떤 탐사를 하게 되냐면요. 세 가지의 그 과학 참사를 목표로 탐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과연 다른 곳에 생명이 있을까? 과연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할까? 그거를 답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지구를 더 이해하고 우리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목표로 해서 나사는 수 없는 탐사들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가 바라는 건 사실 미국의 국민들의 책임을 운영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기 위해서는 안 해본 거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과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어떤 산업계와 그 다음에 국가협력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상당히 훌륭한 파트너거든요. 나사의 국가협력, 국가기관들의 협력을 통해서 뭐를 추구하고 싶냐면 모든 국민들에게 과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어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과학적 사고를 하는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생산력이 큰 힘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세금을 운영된 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인적 자원을 훌륭하게 만드는 일에 나사 탐사가 궁극적으로는 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1969년, 지금부터 한 53년 전 얘기네요. 53년 전에 여름에 네일 암스트롱이 달을 착륙했죠. 이 과정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과정이었고 그 당시 국가 예산에, 미국 예산에 한 4% 이상이 수요된 엄청난 프라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고 전에는 우리가 아폴로 미션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는 작은 미션들이 산다. 멀큐리라는 미션에서 조그만 우선을 사용하고 제미니라는 우선을, 이게 이제 실물이거든요. 이런 걸 실험한 다음에 더 등치가 큰 아폴로 우주선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했고 얼마나 갔느냐 8, 9, 10은 준비 과정이었어요. 여기는 이제 우주인을 안 태우고 한 반 달을 갔다고 여기는 장비를 실험한 다음에 바로 네일 암스트롱이 11호를 타고 착륙을 했죠. 그 다음엔 12, 13, 14, 15, 16, 17일 1972년, 1972년동안이 진행이 됐고 13호만 태우고 안전하게 다른 착륙 못하고 다 성공을 했습니다. 다 성공을 했고 72년도에 이제 마지막 탐사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는 어떤 데에 포커스 시작하면 근지고 인간 탐사를 주첨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셔럴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대의 우주선을 운영을 했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우주국제정거장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주국제정은 지금 오늘날까지 한 250여 분의 분이 방문을 하셨어요. 그 중 한 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국의 우주인은 어떤 분이실까요? 맞습니다. 이수연 우주인도 그분 한 분이었죠. 국제정거장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국제정거장은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수많은 3,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습니다. 지구에 도움이 되는 실험 그 다음에 우주탐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실험들을 여기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어떤 현상이 필요한 것 그런 것에 대한 많은 이해를 했고 이제는 그 지식을 토대로 달탐사를 다시 우리가 시도하게 됩니다. 어떤 실험들이 있었을까요? 우주에서 인간이 어떤 신체적 영향을 받는지 그 다음에 우주에서 탐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살려면 식물도 키워야 되잖아요. 우주 국제정거장에서 식물도 키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가 달로 가기 때문에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은 뭐냐면 달에서 기지 질 때 시멘트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이런 것까지 지금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달 간다고 해서 준비 없이 하게 되면 기지를 짓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준비 끝에 이제는 달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달탐사의 미션이 뭐냐면 아르테미스라는 달탐사입니다. 아르테미스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 이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자, 여자였는데 바로 아폴로와 아르테미스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왜 우리가 아르테미스라고 했는지? 그렇죠? 아폴로 미션 다음에 쌍둥이 여동생 근데 여긴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우주인을 달에 보낸다는 계획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테미스라고 했고 자, 나사의 전략은 이렇게 됩니다. 과거 20여 년 동안 우리는 국제우정에서 수많은 우주 탐사에 필요한 지식과 그런 것을 습득을 했습니다. 이제는 준비돼서 그 기술을 토대로 달을 가게 됩니다. 달에서 또한 필요한 인류가 우주에서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2030년, 40년 때 우리는 화성을 가는 것을 나사는 목적으로 생각하고 탐사를 계속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과거와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아폴로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사 독자적으로 했지만 이제 나사는 요번에 탐사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가서요 국제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중 하나의 중요한 국가가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도 아르테미스 탐사를 나사와 여러 국가와 협력을 해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요번 달 8월 5일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한민국의 달 탐사선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달 탐사를 통해서 지금 향하고 있죠. 여기는 어떤 도움을 주게 되면 과학적인 달에 대한 이해를 하겠지만 또 하나 인간 탐사를 준비하는 여러 탐사를 하게 됩니다.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사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미션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사도 한 장비를 댐으로써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색다른 건 뭐냐면 국제협력과 두 번째로는 바로 상업기업들이 많이 참여하는 거죠. 나사의 우주 탐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는 달랐지만 이제는 우주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권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많은 직장들을 만들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모든 순산 운송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기업체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우주 탐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르티미스 탐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8월 30일 한국 날짜로 아니면 9월 3일, 9월 6일 다시 달로 갑니다. 이거는 이제 스페이스 런칭 시스템과 오라인 캡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한테고 대신 뭐냐면 마네킹 세계를 태워가요. 마네킹. 그래서 뭘 알라고 하냐면 저희는 우주를 가면서 신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특히 저희가 걱정하는 게 방사능이거든요. 방사능. 그래서 방사능이 어떤 게 우주인에게 영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한 다음에 준비한 다음에 우리는 우주인들을 보낼 겁니다. 경로는 이거는 우리 한국의 달탐선과 경로를 좀 달리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달탐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을까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먼 거리 지구의 중력과 태양의 중력과 달의 중력을 위해서 먼 거리에서 12월에 도착하게 됐죠. 그래서 멀 갔지만 여기는 7일에서 14일에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어떻게 출발하냐면 여기서 출발해서 나온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간 다음에 한 14일 정도나 10일 사이에 도착을 하고 지구 택배들 한 버퀴 돌고 돌아온 다음에 지구 중력에서 끌려가게 되면 한 10월 10일 정도는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두 번째 아리스페트는 우리는 인간 우주인들을 싣고 가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달탐사와 화성탐사를 준비하여서 뽑은 나사의 우주들과 캐나다의 우주인들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우리 자랑스러운 한인인 조니킴 우주인입니다. 저의 꿈이 뭐였었냐면 첫 번째 화성인이 한인, 한국 우리, 한국인인이라고 바랐거든요. 그래서 한인인 우리 조니킴 우주인이 상당히 군대에서도 오래 있었고 학교에서는 대학교 때는 수학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의사도 됐고 많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화성에 가는 우주인들 한 분 중 첫 번째일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거는 방법은 뭐냐면은 달에도 우주기지를 우주정거장을 세우려고 합니다. 게이리웨이를 세우고 지구에서 떠나서 오라이언이 오면 여기 도착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페이스X가 여기서 버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날라주는 우주인들을 데려갔다 데리고 오는 그런 버싱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착을 해서 달에 대한 탐사와 그 다음에 달에는 자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원 탐사를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작년에 이 마키라시치라는 부국장님은 바로 달에 우주정거장 아까 말하는 게이리웨이 우주정거장과 로켓과 그 다음에 달에 만들 시스템에 대한 전체적인 총책을 총책임자이시거든요. 이분과 저와 Asian Readership Conference 회의에서 50여 동안 회의를 했는데 제가 많이 마키라시의 부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한국의 달탐사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한국 기업들이나 한국 정부에서 적극적인 참여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달탐사선에 선곡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은 화성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화성에는 언제부터 갔을까요? 이렇게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이 빨간 소원은 다 실패한 거고요. 이 녹색은 다 성공한 건데 옛날에는 1960년대에 구소련과 미국과의 그런 냉전체제에서 힘겨름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소련은 잘 힘들었고 보시게 되면 초기에는 좀 힘들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다 성공했죠. 다 성공했고 이런 많은 나라였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주탐사라는 큰 그림 속에서 화성도 그 일부이거든요. 거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는 생명의 흔적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1976년부터 이제 착륙을 했는데요. 바이킹 1, 2부터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화성인데 저희가 이제 색을 입힌 거예요. 입혔는데 파란색과 녹색은 저지대입니다. 과거에 화성도 지구 환경이 비슷했거든요. 왜 다 이쪽으로 갔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지대니까 물이 흘러서 아니면 바람이 흘러서 생명의 흔적이 있다면 다 저지대에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참사자들이 모든 게 이런 저지대에 있는 거를 알게 되고 펄시비런스, 작년에 착륙한 펄시비런스는 바로 이곳에 착륙했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 2월에 착륙하는 모습이고요. 이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 미니 쿠퍼사이드, 조그마한 소형 차량 크기고요. 무게는 한 900km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그저께까지 봤는데 여기서 착륙했거든요. 작년 2월에. 근데 1년, 지금 6개월 지났는데 여기 왔는데 거리가 얼마나 왔냐면 한 12km도 못 왔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18개월에 12km 오니까 여기서 저 문까지 한 22m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하루에. 그래서 여기서 한 전 방 끝까지의 거리를 하루에 주행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작전은 뭐냐면 여기를 가서 이게 보시게 되면요. 여러분 과거에는 이게 호수였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다면 하루, 어떤 호수 바닥, 물의 흐름이 보이시죠? 그래서 이쪽에 착륙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참여한 부분은 이 착륙지 선정 과정에 착륙했는데 저도 수많은 장소가 있으면 저도 여기서 한 표를 던졌고 여기가 채택이 됐습니다. 준비한 데는 보통 5년 정도 걸립니다. 과학자들이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러면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아, 여기를 가야 된다. 결정이 되고 착륙지가 왜 중요하냐면 지형에 따라서 로봇 제작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지형을 반영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지형 결정이, 착륙지 선정이 로봇 제작이든지 기능이든지 그런 것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왜 이런 데 갔는가? 호수의 밑바닥 결국 생명의 흔적이 있다면 물에 쓸려서 바람에 쓸려서 호수 바닥에 다 축적됐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를 선착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어떤 게 되냐면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펄시멘스 로버가 여러 군데 다녀서 이 표본을 여기다 거둬주게 됩니다. 샘플을 거둬줘서 저희가 뭘 하려고 하면 2026년도에 저희는 이 표본을 가지러 샘플 리터미션을 하게 됩니다. 2026년에 지구에서 표본을 가지러 탐사선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표본을 갖고 2030년도에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께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사에서는 2026년도라고 발사회를 썼죠? Send Your Name to Mars라는 곳을 치시면 여러분의 이름도 보딩 패스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이름이 최후에 들어가서 2026년 발사할 때 같이 보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강의 끝나고 온라인으로 구글에 가셔가지고 이걸 하시면 보딩 패스도 받으시고 화성의 이름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의 이름은 2030년대 화성에 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여러분 꼭 치대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캔팔리 교수님은 칼텍의 지질학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펄시빌스 로봇의 총책임자세요. 그래서 이분의 초대로 저도 강의하게 화성 탐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2030년대 표본을 갖고 오게 되면 이런 통에 담아올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게 지구의 화석인데 이런 게 만약에 발견된다면 화성의 생명이라는 게 굳이 지구에만 있지 않는 결론을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환경에서 갔는데 어떤 생명의 흔적이 없다. 이건 저희도 또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거든요. 생명이 없다? 그러면 저희는 어 그러면 환경만으로 생명이 결정되는 건 아니구라는 또 중요한 이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흔적을 찾든 안 찾든 저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뭘까요? 여러분 마시안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봤죠? 예 이분이 누구냐면 앤디 웨어 마시안의 작가십니다. 작가시고 여기는 누군지 아시겠죠? 이 사람? 저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 저희가 강의를 같이 했었는데 이분이 먼저 하시고 저는 이제 후반부에 3월에 하시고 저는 7월에 했는데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7월에 강의를 했었는데 여름 학기라 요마때니까요 학생들만 올 줄 알았어요. 어린 학생들만 100여 명 근데 70% 정도가 어르신분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리고 그 중에 저한테 질문하신 게 대부분 건강 문제였어요.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저는 문화적으로 충격받은 게 우주탐사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때 어르신분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들이 그런 탐사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나사의 1년 예산은 거의 30억이 넘습니다. 30억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들의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주탐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물론 이제 다른 사회 분야에도 세금을 써도 되겠지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는 이런 데 여러분이 많이 성원을 해주시면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나사가 영화만 찍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에 실질적으로 화성 착륙지를 선정하는 데 시작을 했습니다. 40여 개의 착륙지 후보지가 나왔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제가 제안한 개일 분학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달을 먼저 가야 되지만 이것이 10년, 20년 뒤에 준비해야 되지만 나사의 스탄은 뭐냐면 항상 미리 준비해 놓는 거죠. 그럼 그때 됐을 때는 저희가 해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탐사를 할 때는 미리미리 장기간 시간을 두고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과연 이런 탐사들이 저희 인류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에 우리는 제임스 망원경이 엄청난 우주에 관한 사진을 보내왔죠? 그 중 하나 저의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뭐냐면 저희 태양계 밖에 있는 외계 행성에 물의 분포예요. 왜 이거 중요하냐면 지구에서 물이 있는 곳에 항상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밤에는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있죠? 저희 태양도 하나의 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는 것은 각 별마다 최소한 평균적으로 하나의 행성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별들은 어떻게 보시냐면 각가의 태양계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별들마다 온도가 다르겠죠? 그러면 그 온도에 맞게끔 적절한 거리가 떨어진다면 거기에는 물에 존재할 수가 있겠죠. 액체물이 그렇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바로 최근에 나사의 탐사의 큰 흐름은 바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웹 망원경도 이걸 했고 그 다음 제임스 웹다면 뭘지? 바로 로우먼 천체 우주 망원경입니다. 이걸 지금 나사는 차세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제임스 웹은 우주의 초기에 빅뱅 이후 초기에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초기에 우주를 이야기해서 보내준 거고 이 로우먼 스페이스 텔레비전은 우주라는 저희가 과학자들이 이해하는 것은 68%가 다크 에너지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다크 에너지 암흑 물질 한 27% 그 다음에 저희가 보는 은하계니 저희 태양이니 지구는 5%뿐이 안 돼요 질량에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저의 관심사는 엑소플렌너드 또 껴놓는 거예요. 제임스 웹도 초기에는 엑소플렌너드 그런 어젠데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하니까 그거를 껴놓은 겁니다. 역시 로우먼 스페이스 탈그름도 엑소플렌드에서 큰 거고 이거는 2019년 나사 JPL에서 이 망원경을 만드는 과학자와 엔지니어와 제가 어떻게 우리가 소행성을 찾는지 그거를 참가자들 관객들에게 설명해주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